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위치한 도술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변동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직업의 변동이나 문서의 변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까 하는 것들이 올해는 작년에 시작한 분들은 자리를 잡아가는 해이다. 초운엔은 힘들었을 건데 신축년 이때는 초운부터 차차로 나아지는 그런 띠거든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시도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경자년에 시도를 해야죠. 경자년에 시도를 해서 신축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서른 살 되는 원숭이띠분들은 선생님 보셨을 때 문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분들은 지금 이제 막 사회의 첫걸음을 하는 분들이잖아. 내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형성이 돼. 아 내가 뭔가를 해볼까? 아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밀고 나가면 운세가 좋아지는 거죠. 병신샘 원숭이띠들은 금전 손실을 조심해야 돼요. 금전 손실. 원숭이띠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좋지만 꼭 한 번에 금전의 손실 수가 있어. 왜 손실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 여자 조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제 54살 되시는 원숭이띠분들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이분들은 병자년에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뭘 시작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고 이제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운이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번쩍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나오실까요?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66세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건강수를 조심해야지. 신방광 쪽. 신건강? 신방광. 신방광. 그러니까 비뇨기 쪽. 비뇨기 쪽. 그런 쪽을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믿을 만한 지인들의 조언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연세들이 있으니까 한 번 실패 보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언을 듣기를 바라요.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띠의 좀 특성, 성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데 장깨가 많아. 자기들들은 장깨인지 모르고 쓰는 것들이 장깨가 많아서 좀 자승자박하는 수가 많아. 단체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장근성이 있어. 원숭이가 단체생활하는데 수껏이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껏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겨먹으려고 하는 근성이 강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패수가 있고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이게 너무 대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서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숭이띠에서 일단 어쨌든 2021년 신축년 대박나는 때 1등으로 뽑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원숭이띠가 아무리 좋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1월달에 사고수, 건강수, 1월달하고 4월달하고. 4월달이요? 이분들은 원숭이띠분들은 역마가 강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역마성이 강하면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12수, 4곳수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에서 대박나는 때 뽑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축하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분들한테. 원숭이띠분들이 자수성가라는 분들이에요. 자수성가를 해야 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자수성가라는 그릇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또 내가 그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키우면 인생에 꼭 한 번은 성공을 한다. 원숭이띠 화이팅!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